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에이바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대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텐데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있었어요. 동화출판 중 2 윤정미라는 것에 여기에 20개가 항상 들어가고 있죠. 3개로 만든 카드가 여기 뉴 카드에 고여있는 게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35개인가까지 카드가 남아있었어요. 그러니까 하루에 20개씩 본다고 쳐도 이틀 정도면 다 상쇄되고도 남을 숫자였어요. 근데 문제는 여기 관계부사랑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뭔가가 카드가 새로 볼 카드가 고여있는 채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존재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더 이상 안 보고 다른 것들 먼저 봐서 걔네를 상쇄시키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요 카드를 생성하지 않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아니 오늘이죠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지금 25개의 카드밖에 오늘 리뷰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걸린 총 시간은 34초밖에 안 되네요. 네 그래서 숙제가 적었는데 제가 숙제를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추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. 되게 좋은 거는 지금 보세요. 여기에 354개로 본인이 해야 될 카드들이 총 354개까지 제공이 됐는데 그 중에서 116개인 32.77%가 이미 장기기호로 넘어갔어요. 그 다음에 지금 학습 중인 카드는 288개로 이거는 맞추고 틀리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장기기호로 밀어넣고 있는 중이죠. 이 크랩은 조금 재밌긴 한데 그래요. 뭐 눈에 띌 만한 뭐는 없습니다. 괜찮네요.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벌이 49일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됐네요. 정원이라든지 뭐 그래요. 단순한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. 오케이. 이런 문장들.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동화출판 2, 중2, 윤정미 이 카드를 조금 더 생성을 해내야겠네요. 오늘 할 일이 늘어났네요. 벌써 새벽 1시인데 알겠습니다. 오늘 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요. 잘 하고 있습니다. 숙제가 적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